1파압폭비 이렇게 했죠. 1, 일방통행도로죠. 도로가 파손 등이 되겠죠. 그리고 앞지르기죠. 그리고 폭이 협소하다. 그래서 제가 폭협소라고 했죠. 그리고 비탈길이죠. 비탈길에서. 비탈길에서 그래서 1파압폭비가 되겠죠. 1파압폭비. 일방통행도로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연히 뭐야. 일방통행도로는 좌측으로 중앙으로 우측으로 꼭 우측으로만 가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도로가 일방통행도로죠. 일방통행도로. 그리고 두 번째 도로가 내가 우측으로 가려고 하는데 파손됐다 부득이하게 중앙이나 좌측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파손. 이것도 역시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 그리면 되는데 대신 다섯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문자로 뽑을 때 두 문자로 뽑아놓고 내용을 보고 우리가 연상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세 번째 도로의 우측 부분에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라를 앞지르기 한다. 그러니까 앞지르기의 경우는 숫자가 뭐였습니까? 도로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데서. 그러니까 6미터가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중앙이나 뭐야? 좌측으로 갈 수 있는 예외 사항이 되어있죠. 6미터라는 게 나오죠. 그런데 여긴데 6미터인데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는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라를 앞지르려고 하면 부득이하게 뭐야? 중앙이나 좌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뭐야? 그래도 또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앞지르기가 안 되는 상황이 세 가지가 있죠.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가 또 연육교 갈 때 편도 1차로일 때 앞지르기 하려고 할 때 뭐 하는 것이야? 이게 폭이 6미터가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중앙이나 좌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6미터라는 숫자죠. 그런데 좌측을 뭐 할 수 없을 때? 좌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죠. 좌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뭐 하면 안 돼? 중앙이나 좌측으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두 번째 반대방향의 교통방해죠. 교통방향. 교통의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때는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교통방해 상황이 되겠죠. 또 세 번째 특별히 뭐 하지 마라? 여기서는 특별히 앞지르기 하지 말라고 특별히 표시가 되는 경우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상황이죠.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상황. 여기서는 뭐 하면 안 된다? 다시 중앙이나 좌측으로 또 가면 안 되겠죠. 원칙 예외 다시 예외해야 되겠죠. 좌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중앙 좌측으로 못 가고 좌측의 반대편의 교통에 방해를 줄 수 있을 때는 중앙 좌측으로 갈 수가 없고 그리고 특별히 앞지르기 하지 말라고 금지된 제한이 있을 때는 또 뭐입니까? 중앙 앞지르기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다시 예외죠. 여기에 예외가 다시 있으니까 1파 폭비인데 앞지르기에는 조금 더 주목할 것들이 있죠. 그래서 6미터라는 숫자. 그리고 특히 또 거기에 다시 예외 있죠. 요경으로 세 가지를 결합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거는 역시 폭협소죠. 도로의 우측 부분에 폭이 차마의 통행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뭐가 되겠다? 중앙이나 좌측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가파른 비탈길에 구부러진 곳. 그러니까 S자인데 이건 뭐야? 우리가 저 산골에 보면 오른쪽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우측편이 뭐야? 낭떠러지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뭡니까? S자인데 비탈길에 구부러진 데 낭떠러지다. 그럼 추락 우려가 있다고 하면 부더기하게 뭐야? 중앙이나 좌측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하여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 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 그 지정에 따라 통행이 필요한 경우. 이게 이제 중앙으로 갈 수 있는 좌측이나 중앙으로 갈 수 있는 예외죠. 다시 1파 폭비. 출제가 아주 빈번하게 많이 된다고까지는 할 정도는 아니지만 또 한 번씩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우측 통행이 원칙인 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예외니까 한 번 더 봐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